유난히 이끌리던 미소였죠 그대의 목소리 입술 그때 그날 모든 장면이 날 흔들었죠 그댈 바라볼 때마다 내 시계가 고장나나봐 어쩌면 나만 모르게 우리의 시간이 빨라지나봐요 즐거웠어요 그대도 즐거웠죠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볼 수 있냐고 없는 아쉬운 말에 우리가 서로 운명이라면 만날 수 있겠죠 오늘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연히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느새 어두워진 그곳에서 인사해요 한 번 더 굿나잇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